성데이 페스티벌 10CM 입니다. 반갑습니다, 여러분. 우선 걱정을 많이 했는데 아직은 비가 안와서 너무너무 다행이에요, 그죠 여러분? 네! 여러분 또 엄청 고생하실 뻔했으니까 오늘 공연 끝날 때까지, 내일 공연도 끝날 때까지 비가 안왔으면 좋겠습니다. 엄청 많이 와 계시네요. 손 한번 들어볼까요, 여러분? 제가 하나하나 다 볼 수 있게? 앉아 계신 분들도. 저는 여기서 하는 공연이 너무 좋은 게 앞뒤로는 가깝고 옆으로 넓어서 끝까지 다 보여요, 여러분이. 앞에 계신 분들은 당연히 잘 보이고, 반갑습니다. 둘이 계신 분들도. 첫 곡으로 방해 모기가 있어, 그리고 이어서 매트리스 들려드렸습니다. 여러분 노래 잘 하시나요? 네! 앉아 계신 분들도 노래 잘 하시나요? 네! 제가 다음 곡부터 기대해봐도 될까요? 네! 지금보다 목소리 더 커질 수도 있나요? 네! 다음 곡 들려드리겠습니다. 상상. 다섯 방안 문 앞에서 막아 차원의 커피를 마시려 내 인턱 같은 노래를 듣다가 온다해 그대는 울셨지 않아 속도의 비가 없어 아무리 싫은 표정 지어도 불타는 그 마음을 감출 수가 없다네 그대 나에게 무슨 말이라도 해줘 나는 직전에 무지개를 비워주니 하루도 이틀도 살도 변경할 수가 없네 꽃살도 멋짓도 그대 없는 온대 상수도 내 차원이 빼이 태워 걸어다닐 수도 없이 감사합니다! 그대 나에게 무슨 말이라도 해줘 그대 나에게 무슨 말이라도 해줘 나는 직전에 무지개를 비워주니 하루도 이틀도 살도 변경할 수가 없네 못 살고 못 죽고 그대 없는 온대 상수도 너무 차원의 대회에 태워 걸어다닐 수도 없이 사랑을 그대 나 수다 방 문 앞에서 만나 통차원의 커피를 마시며 내 인턱 같은 노래를 듣다가 온다해 한 번 더! 한 번 더! 그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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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컴온! 그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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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! 대박!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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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